시-작! 왜 이렇게 눈이 한 바퀴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안 새는 게 맞아요? 풀어졌네 방수프로 위에 지난주에 워낙 강해가지고 솔직히 잔이 짠하네 고맙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이혼아 거기 서야돼. 오 좋아. 고마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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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보는데. 고마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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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야. 알았어?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봐, 상남자들은. 저자들은 보거든. 상남자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불고 안 본 척 하거든. 엄청 크긴 크네. 이게 한 7미터 정도? 계속 그냥 한 바퀴 돌리고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그냥 한 바퀴 돌리고. 그냥 한 바퀴 돌리고. 안 된 거 같아. 안 된 거 같아. 안 된 거 같아. 안 된 거 같아. 우리 감독 촬영 감독님 흔들면 안 돼 카메라 알지 난 좀 알 것 같애 너 알 것 같으면 나중에 아까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찍어봐봐 이게 이렇게 3개를 하면 이렇게 원 사원이 되니까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로 옮겨서요? 맞아 여기로 어디다 꽂아? 여기 그냥 안에다 넣는 거야 아하 너 너 너 이렇게? 됐다 어 넣어 넣어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면 안 새고 비가 안 새는 게 맞아요? 비가 안 새는 게 맞아요? 안 새지 비가 안 새는 게 맞아요? 약간 옆에 새긴 하겠지? 이게 안 새는 게 맞아요? 약간 새기는 하겠지? 밑으로 떨어지니까 와 진짜 넓다 이거 상관없지 그리고 안으로 조금 더 땡기 좀 더 되지 이제 이 옆에 아빠 또 합차할 거예요? 응 아니야 여기까지 오늘 아 내일 또 할 거예요? 아니 뭐 합차는 이제 여기까지야 응? 여기 있는 탈이지 응 좀 다른데 내가 탈청하는 건 이게 아닌데 콘텐츠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우리 세 개 합쳐있어 이현아 왜? 아닌데 나 아닌데 세 개 합쳐 아닌데 아니 그렇지 얘네 이제 비 안 새겠네 어 벌레 안에 들어있어 아니 아니 아아 잡으라고 어딨어? 올라와 땅 어 밖에 버려 하지 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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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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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단 말이야! 날 채워줘. 사랑은 언제나 뭔 말이다. 이 불어 부족할 때. 가! 가! 가단 말이야! 물어보았다. 가단 말이야. 가단 말이야. 가단 말이야. 나라나. 푸러졌네. 아이씨 아 저쪽으로 들어갔나? 무리였지? 오! 날아왔다 날아왔다 오우 다행이다 문을 잠가놔야겠네 아이씨 너무 커 너무 큰게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은 조용도 안봐 상대합니다 애들은 아이씨 아이씨 두개요? 하나요? 하나요? 튀기는 기분이 방스프로 위에 우리 지난주에 워낙 당해가지고 지난주에 껌 안맛이야 껌 안맛이야는 무슨말이야 껌 맛이 좀 나 껌 맛이 좀 나 생각보다 괜찮아? 인간 승리 인간 점심 승리 이 자리 나면 화장품 여기 가까이 너무 좋다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일로 내려온다 이제 근데 거기가 원래 자리가 없던데 여기 뜨고 남은거 버릴라 그러면 일단 뒷가루 해가지고 아니 뒷가루 해가지고 이따 밥속 사먹을게 소스래 소스 잔이 짠하네 소스 잔이 짠하네 소스 잔이 짠해 일단 요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맞어 맞어 저 확실히 맞는거 같다 저는 지금 유튜버 그 밑봉 캠핑이라는 유튜버 분이 요 앞에서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맞는거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그랬더니 저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땅캠핑 아니시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 새우 이렇게 구웠는거 지금 바로 좀 갖다 드릴까 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디 계시는지 근데 제가 자리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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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국수 쐈는데 요거 하셨죠?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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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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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늘 캠핑장에서 하루 차이로 좀 빗겨서 나갔었는데 오늘도 밑봉 캠핑님들 고맙니다 인사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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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네. 맛있어? 왜? 저렴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먹는다. 이상해. 너무 무서운 것들 내가 좀 더 할지. 그러니까 뭐, 고기만. 고구마 반이면. 끈이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끈이 많은데. 안 가니까 끈이 다 주는 밥인데. 밥는 다, 아무것도 안 써요. 할 게 너무 없어서 요즘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나 사랑해 이따가 발로 잘라준다 오빠 다 먹자 따먹어 짬 따먹어 아니요 그런 거 물어봐서 먹으면 되지 나한테 포천 유식물원 캠핑장에 와있습니다 야 너 이거 아프고 싶어 나 그냥 먹어도 됐네 아니 그냥 그거 어차피 설거지해야 되는 거야 포천 유식물원 캠핑장에 와있기 때문에 오늘 포천 이동 막걸리 맞아 제품명 이동 생분막걸리 쌀 되게 많이 들었어 쌀 10.6 생화미 아스파타 맛있어 이거 무조건 맛있어 야 우유합류야 우유합류 처음이다 우유합류 처음이네 아 왜 이래 매력발산 매력발산 자 짠 짠 짠 짠 캠핑 짠 캠핑 근데 느낌이 되게 물이 맛있는 듯이 이 안에 들어간 물이 물이 되게 맛있는 듯이 맛있는 듯이 우유 들어가던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음 음 음 음 쌈 두실 뿐 쌈 떠먹어 신생이 난 것 같은데 진짜 좋 좋 그 생각에 없앤 없앤고 싶은데 아 으 거 있구나 이걸 애들 밥에 넣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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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아 스스로 사진 찍을 때 치즈 한번 해봅시다 어쩔 수 없어 으 그렇 seven 으кра 으아아 포묵 그릇을 재고 큰 attent risque 예로 그룹만 따라 딱 подготов 으 애들이 만든 것 보다 더 하자고 이게 뭐 DIY니까 어쩔 수 없어 다 녹았어 미적 관광을 해야지 작아지는 거 있잖아 쭉 엄청 큰데 연습을 안 해 이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어떡해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시우지 않네 시우지야 왜 시우지야 잘 안 해 살릴 수가 없어 너도 이리와 나 그것뿐 이현아 거기 서야지 우리 사진 똑바로 해 자 앉아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나의 생일이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옆에서 다 같이 춤 부를 때 호응이 줘요 하나 소원 빌고 소원 빌고 하나 둘 셋 전 안 불렀습니다 없앤다고? 우리 만든 거야 주원아 생일의 칼로 없앤다 좀 다르지 생일의 칼로 뭐야 남자친구하고 GH이라고 친구하고 오늘의 시원의 시원 정리로 채널 주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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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그러세요 제가 올게요 아 이 정도 안 돼? 귀엽 나뭇가지로 올려 아빠 이거 영상에 올려요 올려야지 아이치 . . . . 이거 메일토르 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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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도마뱀 잡아? 도마뱀 봤어, 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보는데요. 엄마는 베트남 갔을 때 도마뱀이랑 살았어. 처음 보는데 서희는 잘 잡네. 잘 멀리치네. 어? 잘 지키는데? 끔찍하구만. 저 벌레 잡기 대장이라니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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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출발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무한 루프에 빠진 우리 1호 끝도 없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또 타? 아빠 배고픈데? 몇 번 더 탈거야? 3번이나 더? 3번이나 더?